781번이예요. This different, 이것은 다릅니다. From which many doctors used to believe? Used to, 과거에 뭐뭐하곤 했다죠? 많은 의사들이 믿고 했었던 것과는 이것은 다릅니다. 여기는 what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러니까 위치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what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완전 불안정 뒤에 따질 필요도 없어. 선행사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믿는 것으로부터는 다릅니다. People under stress. 사람들. 스트레스 아래 사람들은 여기 스트레스가 아니라 사람을 꾸며야겠다. 어차피 후 아니면 후주잖아요. 그치? Work too hard and are always in a hurry.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일을 하고 그리고 항상 서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일찍 죽기 쉽다. 심장병으로부터 라는 의사들이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렇게 또 환자들한테 말해왔고 그거는 근데 요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다른가봐.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주어 없어. 벌써 주어 없으니까 불안전하죠? 그러니까 후 들어가야지.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해야 되는데. 그죠? 자 782. Now it is an international holiday. 그것은 전세계적인 holiday입니다. 크리스마스처럼. 크리스마스도 보면 거의 전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날을 휴일로 지정하잖아요. 그죠? honors workers and the jobs they do. 자 여기는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그래서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하는 그 일을 일에 일을 기념하는 할로데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꾸며 들어가야 되는데 동사야 뭐가 없어. 주어가 어 이거 시간 개념이니까 웬 아이관이에요. 뒤에 완전 불안전 따져줘야지. 동사 주어가 없어. 불안전하니까 위치를 위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해리 took the insurance exam for the university. 자 해리는 입학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대학을 위해 어떤 대학인데 he want to study. 그가 공부하기를 원하는 대학. 답은 따져보죠. 자 그는 주어야 어 자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붙으면 연결해가지고 뒤에 거 기준으로 봐도 된다 그랬죠. 근데 그냥 저기 뭐야. 이렇게 나눠줘 볼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해 불안 완전해 불안전해요. 어 요것만 완전한데 근데 또 생각해야 돼. 스터디 스터디에 스터디에 지금 목적어 가 있어 없어.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대학을 공부해? 스터디에 목적어가 유니버시티가 될 수 있을까? 얘가 선행사야. 어 안되겠지. 무슨 공부 그 학과목을 공부하는 거지. 대학을 왜 공부해. 그죠. 그래서 얘는 이 스터디가 여기에서는 일형식으로 쓰였어. 그래서 이 투부정사도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외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제일 때 헷갈리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 대부분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헷갈려. 어 목적어가 없네. 한번 선행사를 목적어 자리에 넣어보자. 아 말이 안되는구나. 그러면은 그거 그러면은 그거는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부사가 답이 되겠지. 어 복습하는 요령이다라고 우리 5탄에서 배웠어요. 자 It was not until the Chrysler building was complete in New York City in 1930. 자 그것은 모모 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1930년에 뉴욕에서 이 Chrysler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뭐가? 어 It is 아 이거 딱 봐도 돼시다. 그치? There was a taller structure in the world than the Eiffel Tower. 에펠타워보다 세상에서 더 큰 건물이 있는 것이 자 여기는 지금 존재구문 나왔죠? 존재구문 완전이니까 존재구문 얘가 동사고 얘가 taller structure 얘가 주어잖아. 그치? 존재구문은 동사하고 주어만 있는 거 아냐 앞에 there 있고 there is a boy 소년이 있다 이거 완전이니까 that 골라야지 what은 불완전이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이거 it is that 강조구문이지 그리고 또 우리 구문으로 많이 외우라고 그러지 it was not until a that a 하고 나서야 that that 이렇게 as I sat down behind the bench on the first baseline as 이럴 땐 뭐 뭐 하면서 하면 되겠어요 내가 앉으면서 그 벤치 뒤에 first baseline 그러니까 1루 야구에서 first baseline 1루에 1루 뒤에 그 벤치 뒤에 내가 앉으면서 벤치에는 선수들이 앉아 있겠지 그 뒤에 앉으면서 그러니까 뭐 프로 경기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동네 야구 구경하러 갔나봐 I asked one of the boy 나는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4형식이죠? 간목에게 직목을 What the score was? 당연히 와시지 왜? 음 주격 보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불안전하죠? 그러니까 왓 들어가야지 그래서 점수가 점수가 스코어가 무엇인지를 물어봤대 어 자 786번 볼게요 자 a car pulled up to the front entrance pull up 하면은 이제 차가 멈추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자동차가 멈추었습니다 정문에 어 자 그런데 어떤 정문이었냐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에 그리고 그들은 가린 들어갔다니까 그들이 이제 차에 타고 자 먼저 여기부터 풀어보면 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그럼 목적어가 없을까? 그러면 프론트 엔트런스가 얘가 선행사죠? 정문을 기다리는 거야? 얘가 만약에 선행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면 목적어 정문을 기다린다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돼야지 정문을 기다린다 말이 안되죠 즉 이 웨이트는 일형식 자동사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동사 있으니까 완전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답은 왜얼이 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들은 들어갔어요 콤마 있으니까 분사고문일까 아니었고 자 그리고 ask ask to be taken to the concert hall 콘서트 홀로 데려가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뭐 택시였던 것 같아요 그지 자 그런데 여기는 콤마 ing 분사고문이 아니라 a b and c 에요 만약 분사고문이면 만약 분사고문이면 만약 분사고문이면 and 앞에 콤마가 필요해요 분사고문은 콤마 콤마로 나누어 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에 콤마가 없기 때문에 콤마가 있으면 이건 asking이 답이 될 수가 있어 에스킹이 답으로 바뀌겠지 그렇지만 이거는 분사고문이 아니다 자 자 787 one night at a busy restaurant 바쁜 날 어느 한날밤 바쁜 레스토랑에서 자 내가 탁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어느 한 어느 그 비지 바쁜 레스토랑 식당에서 자 여기서도 i waited 주어 동사 아까 했었던 way 똑같은 거다 그지 자 on table 탁자에서 기다려 내가 레스토랑을 기다려 목적어 없는 걸까 아니야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될 수 없어 얘가 선행사인데 wait의 목적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형식 자동사 완전 이라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where이 답이 돼야 되겠지 자 그 여기에서 a customer paid his bill 그 한 고객이 그의 지폐를 냈어 그러니까 돈을 냈어 그리고 told me to keep the change 5형식 동사가 되는거죠 나에게 목적격보하라고 말했습니다 어 그 잔 돈은 가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도 그 손님이었었는데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내가 마치 그 거기 일하는 직원으로 착각했다라는 얘기가 되는거지 788 ESP is a cent ESP랑 감각입니다 allowed도 5형식이죠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는 하게하다 자 그러면 allowed동서는 덩이에 여기에 투부정서가 들어가야지 목적격 보호로 그러니까 to read the mind of another without the exchange of words 그래서 그 말에 단어에 말에 교환 없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게 하는 능력 이제 센스 감각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another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other는 뒤에 s가 없는 이상은 얘는 형용사만 사용되는거죠 그리고 another는 명사 형용사 다 가능합니다 789 during my first few months in Canada 캐나다에서 나이 처음 몇 개월 동안 I didn't have a lot of trouble understanding people 라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에 많은 문제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표현이에요 이거 have have trouble all of are have trouble ing 표현 수거로 많이 외우라고 하죠 원래 여기에는 in이 생략되는거에요 요사이에 근데 요즘은 인을 대부분 안쓰요 그냥 ing로 외워야돼 그래서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다 이기 때문에 ing입니다 그리고 여기 understood 들어가 들어가면 동사가 아니라 pp가 되는데 뒤에 명사 목조가 있는데 pp가 안되겠죠 자 그 다음 790 you will make it possible 너는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해요 5형식입니다 아 감옥이 들어가 있고 목적격 보호 그런데 얘니까 짐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짐목이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it이 들어가 있는 감옥 it이 들어가 있는 이 make it을 골랐어야 돼요 그래서 너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뭐를 to focus your considerable creative energy on achieving the highest and best of your dream 그래서 너의 그 상당한 창의적 창조적인 에너지를 초점 맞추는데 맞추는 걸 가능하게 해야된대 그래서 너의 꿈에 가장 높고 가장 최고의 것을 달성하는 것에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자 791번 forgiveness occurs in two stages 용서란 두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in the first stage 첫 번째 단계에서는 you stop blaming the person who hurt or wronged you 너를 상처입히거나 너 렁했다 그러니까 너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뜻이겠지 라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는 것 멈춥니다 그래서 여기는 stop ing 하고 stop 투부 정사죠 stop ing 하면은 뭐뭐 하는 하던 것을 멈추다 그지 간만에 한번 복습삼아 적어볼게요 그 다음 stop 투부 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비난하기 위해 멈추다는 용선대 그죠 자 792번 they would work very quickly 그들은 매우 빠르게 일할 겁니다 4, 20 or 30 minutes before taking a break 휴식을 취하기 전에 20분 혹은 30분 동안 무언가를 할 때 집중해서 하려면 1시간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힘들고 15분에서 한 20분 여기서는 뭐 30분까지 나온대 그렇게 단기간에 탁 집중해서 하고 조금 쉬고 다시 또 단기간에 집중하고 이게 제일 좋대 자 그래서 뭐하기 위해 to show what it was 그것이 무엇인지를 what it was it이 들어가야 되고요 왜 가주어 진주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to be the best in the factory 그 공장에서 최고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뽐내주기 위해서 우리 팀이 최고야 이런 거겠네 i remember talking with them 나는 그들과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each express enormous pride 그래서 각각은 막대한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in being a part of the fastest, best team 가장 빠르고 가장 최고의 팀의 일부분인 것에서의 자부심 을 표현했대요 자 여기 talking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remember remember 투부정사는 앞으로 뭐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remember i and g 는 뭐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이건 문맥상으로 이야기했던 걸 기억했던 거잖아 그치 뭐 했던 것을 793번 after hearing me talk about my job 내가 나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이후에 음 here 동사 O형식 지각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 지각이니까 목적격 보호에 뭐해요 ing 가 오거나 동사 원형이 오죠 그러니까 talk my young son look forward with the pleasure to spending the day with me at the office 나의 어린 아들은 기쁨과 함께 사무실에서 나와 함께 그 날을 보내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이거는 수거죠 look forward 알자 빠졌네 to ing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외우라고 하는거지 무엇을 학수고대하다 그래서 그 날을 나와 함께 보내기를 음 아빠와 함께 있고 싶었나봐 아이가 그치 794 therefore it is generally more suitable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더 적절합니다 자 뭐가요 for learners in the early state 초기 단계의 학습자가 to listen to fairly short statement and simple conversation 상당히 짧은 그 말 그리고 간단한 대화를 듣는 것이 어허 가주어 진주어죠 그러면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아 이거는 의미상 주어이기 때문에 for를 골라야지 of는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가 사람의 어떤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형용사일 때죠 it is nice of you to help the lady 그것은 아주 친절한 것이다 너가 그 이제 그 여인을 도와준 것이 뭐 이렇게 할 때 자 795번 since children will often be the primary collectors of water 자 물의 주요한 수집자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물 이제 물 길러와야 되는 거 아이들이 가서 길러와야지 어른들은 뭐 들판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자 근데 어라 since 부사절이죠 자 부사절에서는 미래시제 쓴다 안 쓴다 부사절 미래시제 안 쓴 이제 x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야돼 are often 이렇게 바꿔야죠 그 다음에 요거 뭐라 그러냐 빈도 부사 그죠 빈도 부사 들어가 있으니까 빈도 부사 위치가 어디야 비동사나 조동사 뒤 비동사나 조동사 뒤 일반동사 앞 그러니까 여기 will 미래시제 못쓰고 현재시제로 바꿔서 are often 이렇게 해야지 자 they truly spend much time 그들은 많은 시간을 합니다 doing the things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이럴 땐 일 어떤 일 irrelevant to their education 그들의 교육에는 관련 없는 것들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긴 또 왜 ing야 spend 시간 ing 모모하며 시간을 보내다 라는 또 수거죠 자 usually i just checked the result of the game 나는 단지 그 경기의 결과만을 확인했습니다 쌩같은 경우도 그 야구경기 1회부터 9회까지 다 안 봐 그냥 몇 그 요즘 뭐 아예 보지도 않지만 그 그냥 스코어 마중 최종 스코어가 얼마인지나 보는거지 자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그렇겠다 왜 because i thought 나는 대절이라고 대단할 생각도 있고 자 there is no use ing 90분의 그 경기라 어우 90분이면 엄청 빨리 끝나는 거네 이건 당연히 0 대 0이다 이렇게 빨리 끝나는 야구경기만 그치 자 that might end up in 0 to 0 draw draw draw하면 무승부죠 그러니까 결국은 0 대 0 무승부로 끝나게 될 그 게임을 자 여기는 보통 대세미줄 치면 거의 뭐 틀리는 what what 생각해보면 되는데 벌써 선행사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what 이 들어갈 일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거다 그러면 이건 뭐야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왜 들어가 왜 ing 가 들어가냐면 이것도 수거에요 there is no use ing 뭐뭐 해도 소용이 없다 자 797번입니다 in the early days of making movie 영화를 만드는 그 초기에는 early day니까 초기에 초기에는 westerns were extremely popular 서부 영화 이럴때는 서부 영화 카우보이들 모자쓰고 나오고 총싸움하고 그러던거 자 이런 서부영화들이 아주 매우 인기 있었습니다 and the stars such as 2형식 자동사여서 수동 불가가 되는거에요 seem dangerous 위태로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798번입니다 they loudly blame the king 그들은 크게 왕을 비난했습니다 for not keeping the road clear 자 여기는 뭐 5형식 동사인데 그 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음 당연히 전치사 뒤 동명사가 필요한거죠 우리나라는 아닐거야 그치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왕이 뭐 길을 깨끗하게 정비하지 못했으니까 왕은 물러나라 막 그러면은 어 요즘 요즘 시절이면 모를까 조선시대는 목이 잘렸겠지 그치 유럽일거야 유럽 자 799번 it has taken century 그것은 century 백년 그러니까 세기죠 복수부터 있으니까 그것은 수세기가 걸렸습니다 음 가주어 진주어 그러니까 to persuade to persuade the most enlightened people 그래서 가장 계몽돼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여기는 persuade가 4형식이다 간목에게 직목을 어 아이오 미안 디오가 아니라 여기가 디오 부분이 돼야죠 그럼 뭐 당연히 그것만 봐도 대절인데 자 한번 봐보자 자 관계사절인가 어 관계사 관계 대명사절이 들어가려면 뭐가 돼 뒤에가 불완전해야지 어 자 보자 리벌티 자유 어떤 자유야 이건 투부정사 명사 뒤에 꾸미는거고 to publish one's opinion and to discuss all questions 동사 여기서 나왔으니까 끊어주면 되겠다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출판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토론할 이 자유는 is a good not a bad thing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에 수세기가 걸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 형식 완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격관계대명사나 목적격관계대명사 후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명사절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에요 어 우리나라 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 조선시대 조선시대 뭐 뭐 퇴계이황 퇴계이황 같은 어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어 살아있어 있다고 치면 어 왕정은 안 좋은 거니까 왕정을 없애고 왕을 내차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제도로 바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어 당장 그 왕한테 달려가서 꼰질러가지고 그 모가지를 또 댕강 잘라버렸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역적이다 그러면서 안되죠 그러니까 수세기가 걸렸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바뀌어 오는데 자 800권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when left free 자유롭게 놔아질 땐 to fill their time according to their own choice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시간을 채우라고 자유롭게 놔아질 때는 To fill their time according to their own choice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의 시간을 채우라고 자유롭게 놔아질 때는 Are at loss 어쩔 줄 몰라 생각하기에 어 어떤 것 그니까 어떤 것이라도 생각하기에 어 sufficiently pleasant to be worth doing 자 여기서는 sufficiently로 바꿔줘야 돼요 자 자 그러면 일단은 뒤에 것부터 하는게 편하겠다 이거는 왜냐 worth ing 이것도 수거로 왜 이러지 뭐뭐 할 가치가 있는 투부정사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할 가치가 가 어 가치가 있는 그래서 be worth 이렇게 여기 이럴 투는 뭐뭐 할 만큼 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다 enough to 에 뭐뭐 할 만큼 충분히 그죠 어 그래서 여기 sufficiently 라는 표현이 충분히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enough to 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할 할 가치가 있을 만큼 충분히 어 유쾌한 어떤 것을 생각해 내는데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뭐하지 뭐하지 뭐 이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부사가 들어가는 거 자 이렇게 thing은 꾸미는게 당연히 뒤에서 후치의 수식인데 얘를 꾸미는 건 얘야 그지 어 유쾌한 어떤 거야 그럼 얘는 sufficiently는 여기서 형용사 pleasant 수식 부사야 음 그래서 sufficient 가 anything을 꾸미는게 아니라 pleasantly anything을 꾸미고 형용 명사 꾸미니까 형용사 이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bery 를 생각하면 돼 bery bery는 부사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left 어 자 when ing 그게 아냐 자 여기는 living이 들어가면 해석이 어떻게 돼 when living free live 동사가 일형식 떠나다 그 다음에 남기다 삼형식이 있어 근데 일형식은 뒤에 형용사가 안와 그 다음에 삼형식은 뒤에 명사 목적어와야 돼 안 된단 말이야 when living free 해석이 안 돼 떠날 때야 근데 free 형용사 방법이 없어 그럼 여기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야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놔두다 어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격 보호하게 놔둬 질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오형식 어 오형식 수동이 된 거야 당연히 이건 접속사 분사 구문이고요 800번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다 또 한 번 더 오형식 수동이 된 것 같다 감사합니다.